자 또 이어서 우리가 살펴들어갈 파트는 대수선입니다. 425페이지 2번 대수선도 별표 2개정도 달아가지고 공부를 하십시오. 대수선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먼저 대수선 뜻을 좀 보면은 대수선이란 건축물 있잖아요. 그 건축물의 기둥이라든가 보라든가 내래벽 주계단 등 구조나 예부 형태를 바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있죠. 7번 8번 이와 같이 수선 병행을 증세라는 것으로써 마지막에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것 금틀리고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1번부터 8번까지 묶어쳐가지고 한마디 씁니다.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써놓으세요.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 그래야 여러분은 이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 여덟가지를 꼼꼼하게 이해하고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시험에서 대수선에 해당한다 안한다 이렇게 축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떠하면 대수선에 해당하는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 두셔야 돼요. 거 보면 내력벽이 있죠. 힘을 받고 있는 벽이 내력벽인데요. 건축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힘을 딱 쓰고 있는 벽이 내력벽인데요. 내력벽이 꼭 나와야 돼요. 내력벽을 바로 넣었다 더 만들어 넣었다 이게 증서래요. 있었던 내력벽을 빼냈다 이걸 해체를 하거든요. 그때 해체하든 증서라든 그 면적은 묻지 않고 무조건 대수선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그 내력벽이 있금만 그걸 바로 수선한다. 그걸 변경한다. 수선하거나 변경할 때는 면적상 얼마 이상 할 때만 대수선하고 규정되어 있는가? 30정도 이상. 이걸 해석하면 내력벽이 있는데 그 벽면적을 20정도 10정도 수선 또는 변경한다. 대수선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선 또는 변경시는 면적상 얼마 이상일 때만 대수선에 해당하는가? 30이다. 그래, 기억할 때요. 대수선이 세자니까 30이구나. 이렇게 좀 숫자를 기억할 때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번도 보죠. 기둥을 할 때 기잡히나 아라비아 숫자 1이 숨어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둥을 한 개만 증서라도 한 개만 해체해도 대수선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둥을 기존의 기둥을 수선하고 변경한다. 그럴 때는 몇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게 될 때만 대수선이 되는가? 3개. 수선 변경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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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정도 더 나오죠. 이걸 좀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왜 3개냐? 대수선이 세자니까 3개다. 이렇게. 또 포도 마찬가지죠. 포를 증설했다. 더 집어넣었다. 그리고 빼냈다. 증설해체 이렇게 하는데요. 이때 넣었다 한 개만 넣어도 대수선이에요. 뺐다 그래도 한 개만 빼도 대수선입니다. 그래서 증설하고 해체할 때는 한 개만 해도 되는데 그런 포를 수선하고 변경하게 될 때는 몇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고 대수선인가? 3개 이상. 이렇게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지붕틀도 똑같죠. 한 개만 증설해도 한 개만 해체해도 대수선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지붕틀을 수선 변경하게 될 때 몇 개 이상 해야 되냐? 3개 이상. 저 밑에 8번도 숫자가 나오죠. 건축물을 애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해체할 때는 면적에 관계없이 대수선인데 그 벽면적을 몇 종부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면 대수선이 되는가? 30종부터 이상. 미만이면 대수선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5번. 방화벽을 증설해체 수선평형 무정대수선.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에 든 벽에 든 그걸 증설해체 수선평형 대수선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6번. 계단이 종류가 많아요. 주계단도 있고 피난계단도 있고 특별 피난계단도 있는데 주의할 것. 거기다 써서 엑스처. 5개계단? 이건 여기 안 나와요. 5개계단. 건물 밖에서 설치하는 것이 5개계단이죠. 5개계단. 5개계단은 주요 구조분이 아닐까? 여기 나오면 틀려요. 그래서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해체 수선평형 대수선다. 이렇게 받으시고. 7번.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종류가 건축법에 크게 단독택 4개, 공농택 4개 해서 8가지가 있는데 이 8가지를 보면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택, 공간은 단독주택의 종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계속사는 공동주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주택까지 해서 총 종류가 8가지가 있어요. 이 8가지 유형의 그 주택 중 이 대수선에서 나오는 주택은 주택 빼고 3자가 꼽아야 된다.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왜? 대수선이 3자니까 앞에 다가구 3자, 바로 다세대 3자 꼽아야 돼요. 그래서 총 5자인 주택이죠. 다가구택, 다세대 주택. 이것이 꼭 나와야 돼요. 그래 다가구택을 가구간, 다세대 3대 간, 경계벽을 중설, 해체, 수선, 병문, 대수선이다. 여기까지를 딱 떨어지게 이해하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1번부터 8번까지가 대수선에 해당한다. 그래요. 대수선에 해당하는 걸 8가지를 보았죠? 8가지. 여러분은 그 8가지를 자주 좀 읽어보시고 음미해보시고 해서 뭐랬다 놓고 있어야 됩니다. 뭐랬다 놓고 있어야 됩니다. 8가지. 따당따당. 아시겠죠? 그래 문제가 나올 때도 대수선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해당하지 않는 걸 찾아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 이때 대수선에 해당하는 걸 8가지를 보았는데 대수선 뜻에서 그랬죠?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것이 있다 해놓고 그러나 이런 것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바로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아야 대수선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잘 음미해두셔야 돼요. 이런 8가지에 해당하는 것이 대수선에 해당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대수선을 하면서 개축까지 했다. 그러면 대수선은 개축에 흡수돼서 개축행이 했다 그러는 거예요. 또 대수선을 하면서 대수선을 하면서 제축까지 했다. 그러면 그냥 대수선은 제축에 흡수돼서 제축행이 했다 그러는 겁니다. 이것도 잘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 건축으로 용도로 들어가겠는데요. 1번 의의가 있죠. 이 의의는 꼭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건축으로 용도가 뭐냐. 그냥 그대로 출제가 되거든요. 뜻이니까 건축으로 용도란 건축으로 종류를 유사한 구조별로, 유사한 이용 목적별로, 유사한 형태별로 묶어 불리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건축으로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불리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딱 뜻을 읽어두시고. 그래 건축으로 용도는 총 29가지가 있다고 아까 살짝 보았는데요. 그러나 이 쉬마 파트에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체크해 드리면 그것 정도는 좀 잘 알아 두실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 건축법상 건축으로 용도가 총 29가지로 분류되어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 여러분께서는 이 1번부터 저 29번까지 나오죠. 그 파트를 공부할 때는 제가 체크해 드리면 짝치기를 좀 잘 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짝치기. 자, 모든 국민에게 관심을 대상에 드는 건축물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바로 주택들이죠. 주택들. 이 주택도 주택인 그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주택인 건축물의 소유권이 한 개만 인정된다. 그러면 그것은 단독주택. 주택인 건축물이 하나 있는데 내부를 구조로 구분해요. 구분해 가지고 구분된 공간마다 법적으로 구분 소유권이 두 개 이상 인정되면 그걸 공동탈화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생활할 때 가까이서 이용하게 되는 시설이 있죠. 그게 바로 가까울 건 율린. 생활할 때 이용한다 해서 생활시설을 합니다. 글린 생활시설. 모든 국민이 날마다 자주 이용하게 되는, 날마다는 아니래도 또 자주 싸게 이용하게 되는 것은 제1종으로. 그리고 가끔 좀 비싸게 이용하는 그런 생활시설은 제2종으로 분류해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글린 생활시설도 바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남의 지폐설 쫙 해서 나오죠. 여기에서 여러분은 짝치기를 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단독주택의 종류가 또 몇 가지가 있냐면 네 가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 가나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가나다라 대신에 제가 그냥 이렇게 하겠어요. 네 가지가 있다. 공동택도 네 가지가 있다. 여러분은 이렇게 짝치기 하는 것이 시험권이니까 이걸 자주 알아서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 공동택이다 해놓고 이렇게 짝치가 되면 틀리고 단독택이다 했는데 이렇게 해서 짝치가 되면 틀린다 그 말이죠. 1종 글린 생활시설이 엄청 많죠. 2종 글린 생활시설에 해당하면 엄청 많죠. 그런데 제1종 글린 생활시설은 이것이 있다 그러면 틀리죠. 제2종 글린 생활시설은 이것이 있다 그러면 틀려요. 짝치가 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파트를 할 때는 짝치기를 잘 해두셔라입니다. 짝치기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어떻게 아느냐.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시험권으로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또 기출된 것만 우리가 알고 가면 되니까 제가 수업시간에 체크되면 그것만 딱 자주 봐주시면서 짝치를 하면 됩니다. 먼저 이 단독주택 네 가지하고 공동주택 종류 네 가지 1종 글린 생활시설, 글린 생활시설이 너무 기니까 우리끼리 근생이라고 합시다. 근생. 그래야 제1종 근생에 해당하는 것하고 제2종 근생에 해당한 것을 짝치게 해 두시고 나머지는 좀 중요한 것만 딱딱 체크하고 끝내면 돼요. 먼저 단독주택에는 네 가지가 뭐가 있냐. 우리가 흔히 이용하고 있는 그 단독주택을 그냥 단독주택이라고 해요. 이게 대표적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인데 그래야 그 주택의 소유권 한계가 인정되는데 그 내부를 보면 학생들을 또 근로자들을 학생이라든가 이렇게 직장인들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 주인이 하숙을 하게 끌어가는 집들이 있죠. 그런 하숙집을 우리 법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다중주택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그 주택이 있는데 소유권 한계만 인정될 것만 여러 가구가 들어와서 독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주택이 있습니다. 그걸 다가구 주택을 해요. 그리고 공직자에게 임기 동안 국가가 국가 공무원에게 지방자찬체가 지자체에게 주는 주택이 있죠. 그걸 공직자에게 주는 관사 공간이라 하죠. 총리 공간, 도의사 공간, 서울특별시장 시장 그런 특별시장 공간 이런 거. 이것도 다 소유권은 국가 것은 국가가 한계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 이것도 단독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공동특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가 있는데 공동특 곳이 뭐냐. 아파트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기숙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개가 있죠. 총 여덟 가지가 있구나. 주택은 여덟 개가 있구나. 자 이걸 쫙 찍혀서 공부해 두시라고 했는데요.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것이죠.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엘택, 다가구택, 기숙사가 있다. 그럼 틀려요. 다세대가 공동특이고요. 다가구니, 다중은 단독특에 서간다. 이걸 꼭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동특 종류를 먼저 네 가지로서 암기를 하면 되겠는데 급할 때는 아, 연, 다, 기 이렇게 암기해요. 아, 연, 다, 기. 아, 연, 다, 기. 그리고 다가 문제가 되네요. 여기 다, 다가 있으니까 다세대다 이렇게 정확하게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다세대. 다가구할 때 다, 다중주택 다. 이것은 단독주택이지 공동주택은 아니다. 이렇게. 그걸 잘 짝책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 다중주택의 뜻이 뭐냐.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다가구주택의 뜻이 뭐냐.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주택이 해야 된다. 아파트가 뭐냐. 열리택이 무엇이냐. 다세대가 무엇이냐. 이 다섯 가지 주택의 뜻은 또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공부로서. 같이 봅니다. 425표 보면 다중주택이란 이란을 써버려. 다중주택이란 다흐무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2, 3, 4 묶어쳐버려요. 그래서 이 다중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되겠는데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 하숙집을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하숙집은 학생들도 그리고 일반 직장인들도 몽땅 들어와서 바로 지인 양반이 밥에 주면 같이 먹고 거기서 생활하게 되는 그런 구조의 주택이죠. 그래서 학생,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 넘어가서 보면 독립된 주거 형태는 갖추지 않는 것이다. 각각의 방을 하나씩 주죠. 하숙생한테. 그런데 그 각각의 방을 방실에서 실이라고 해요. 실. 실별로 독립된 주거 형태는 갖추고 있지는 않아야 돼요. 독립된 주거 형태라는 것은 내가 하숙생으로서 그 하숙집에 들어가서 생활하는데 나에게 방을 하나 주었네요. 방을 하나 주었는데 누구의 간서를 받지 않고 내가 독립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고 방이 하나 있고 욕실이 있고 부엌이 싱크태가 있으면 독립된 주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만 각각의 실에는, 방에는 욕실은 넣어줄 때 욕실. 목욕하고 그, 아무튼 그런 욕실은 넣어줄 텐데 싱크대는 부엌을 넣어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는 것이 안 된다. 각 실별로 욕실을 설치할 수 있는데 취사 시설인 싱크대 같은 부엌은 넣어주지 말라 이거죠. 3번, 이 한계동으로 주택으로 쓰는 바닥미자, 가로컨넷돼서 바닥미자 학기가 660cm 이하, 그것 다 체크. 이게 개정됐거든요. 원래 330cm 이하였나 그랬는데 좀 규모를 더 확장해 주게 됩니다. 660cm 이하이고 그 다음에 주택으로 쓰는 충수가 3개층 이하일 것 이 정도는 보시고 다만 1층 전부 일부를 필로틱 구조 필로틱 구조는 1층에 기둥 박아서 주차로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로틱 구조분이에요. 1층 전부 일부를 필로틱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에 의용도, 사무실로 쓴다, 점포로 쓴다 이거죠. 주택이 아닌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에는 주택 없다 이거 아닙니까 1층에. 그래서 1층이라고 하는 그 해당 층은 주택의 층수, 아까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야 다중주택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3개층이라는 개수를 셀 때에 1층 해당 층은 주택이 없으니까 주택의 층수에서는 제외를 하게 된다 이거죠. 4번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료로 정하는 각각의 방별로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을 설치, 그리고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작업해야 한다. 이런 요건을 다 갖춰야 다중주택이라 하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다가구택을 보겠는데요. 다가구택이란 일어났어요. 다가구택이란 다흐무 요건을 모두 갖춘 데 뭐냐 가로 1번, 2번, 3번 묶어 처벌해요. 이 3가 조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써 공동택에 해당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그렇죠. 다가구택은 단독택에 속하니까 공동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죠. 공동택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거기는 구분소유권이 인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분소유권이 인정될 수가 없어요. 다가구택은 여러 만을 따죠. 많은 가구가 독립돼서 생활하는 그런 집이기는 하지만 공동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바로 구분소유권은 인정될 수 없고 소유권은 한 개만 인정된다. 그 건축물의 주택 건축물이 이거입니다. 공동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는 주택이 된다. 이렇게 되어있죠. 어떤 요건이냐 봅시다. 1번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3계층 이하일 것 2번 주택으로 그 한 개원으로 주택으로 쓰는 바닷면 자각기가 660정태 이하일 것 이것은 다중주택하고 그 요건이 같죠. 3번 이건 또 이 다가구 주택에 요구되고 있는 요건이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되지 20세대, 30세대 이거 안 된다. 세고가 19세대 이하다 이거죠. 자 그 세 가지 요건을 법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이 되려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3계층 이하일 것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호 바닷면 자학교는 660정태 이하일 것 그리고 아무리 세대를 쪼개고 싶어도 19세대 이하일 것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고 공동택은 아니어야 된다. 우리가 흔히 원룸을 내가 져서 세입자 19명을 받아서 월세를 받아먹고 있다. 또 저 펜션을 받을까 산소에다 져가지고 바로 그렇게 이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바로 대부분 이 다가구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택의 하나인 아파트 뜻 잘 나와요. 아파트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1층은 필러티 구조로 해가지고 기둥 넣고 주차장 쓰고 있다. 주택 없다. 2층 주택 들어갔다. 주택 주택 들어갔습니다.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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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끝난 건축 있다. 그러면 이 건축은 보니까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되어있죠. 건축으로 충수는 5층인데 주택으로 쓰이는 충수는 1개 2개 3개 4개 층밖에 안되네요. 이럴 때는 절대 아파트가 될 수가 없어요. 아파트랑은 주택으로 쓰는 충수가 최소한도 5개 층 이상은 되어야 돼요. 여기에 주택이 하나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주택으로 쓰는 충수가 3분이니까 5개 층 되죠. 이럴 때는 아파트가 된다 이거죠. 그래야 아파트가 되기 위한 요건은 딱 하나를 요구해. 주택으로 쓰는 충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이 된다 이렇게 기하십시오. 다른 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역으로 해석하면 주택으로 쓰는 충수가 딱 아까 여기서 바로 4개 층으로 끝나버렸다. 그러면 이건 절대 아파트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파트하고 이 연립, 다세대를 또 구분. 이 연립과 다세대는 주택으로 쓰는 충수가 다 4개 층이야를 말해요.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충수가 5개 층 이상이어야 되고요. 아까 이쪽에는 다 주택으로 쓰는 충수가 3개 층이아야 있죠. 이렇게 다중하고 다가고는요. 그래 이제 이 연립과 다세대는요. 주택으로 쓰는 충수가 4개 층이야 이거 같죠. 그런데 주택으로 쓰는 이 한계동호 바닥면제학계 여기서 끝났다. 주택으로 쓰는 한계동호 바닥면제학계가 660저금틀을 기준해서 초과하면 연립, 이하면 다세대다 이렇게 좀 구분하십시오. 연립은 초과 다세대는 이하 이걸 바로 연초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요. 연초이다. 지금 연초죠. 연초죠. 연초. 그래서 바로 연초이다 이렇게 연립은 초과 다세대는 이하. 그래서 주택으로 쓰는 충수가 4개 층이야는 같은데 차이점은 주택으로 쓰는 한계동호 바닥면제학계가 660저금틀을 초과하며 연립을 하고 이하는 다세대 주택이라 한다. 그다음에 이제 바로 기숙사는요. 참고로 보시면 돼요. 학교 공장 학교 내 학생을 우리 대학교 같은 데 고등학교 같은 데 가보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죠. 기숙사 학교는 학생들에서 가서 잠자죠. 또 공장에도 근로자가 들어가서 하는 기숙사가 있어요. 그네들을 종업원이라 하죠. 그래서 공장 내 종업원을 수행해서 잠을 자도록 한다. 잠을 잔다 이거 봐라 그래. 한자로 잠잘숙. 그래서 숙자가 잠잘숙이에요. 기가 하면서 잠자는 건물 이걸 기숙사라 하죠. 그래서 이 기숙사에는 또 학생복지주택도 포함돼요. 학생복지주택도 포함된다. 여기서 이제 알아둘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는가 건축법령을 공부하고 있지 않아요. 건축법령을 공부하고 있는데 건축법령상 바로 이 단독택 4개 공동택 4개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다음에 주택법으로 넘어가면요. 이 주택들이 나옵니다. 주택들. 그래 주택법상 적용 대상 주택은 역시 단독택 공동택을 군대는데 이 단독택은 공간이 빠져요. 공동택은 기숙사 빠집니다. 무슨 법으로 가면 그러냐. 주택법으로 가면 그렇다는 거. 주택법상 적용 대상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주택 공동택으로 구분되고 단독택은 3개 공동택 3개. 뭐가 빠지느냐. 여기는 공간이 여기는 기숙사가 빠져서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에는 공간은 해당하지 않는다. 기숙사도 해당하지 않는다. 3개 3개에서 6개만 주택을 한다. 차이점을 미리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과학에 한번 기출된 바도 있거든요. 주택법은 대규모로 단독택 30호 이상 공동택 30세 이상 대규모로 건설 공급할 때 적용을 하고 공급해서 우리 국민의 주관정을 도모하자 해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법이 주택법이기 때문에 이 공간은 공직자 기숙사는 학교 내 학생 공장 내 적용을 이용하는 그런 건물에 불과하지 우리 국민에게 대규모로 건설 공급해서 주관정을 도모할 수 있는 게 아니므로 주택법상 주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법령에 있는 주택의 종류는 해당하지만 이렇게 좀 비교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427패 보면 3번 제1종 근린생활설 밑에 2번 제2종 근린생활설 있죠. 여기서도 좀 중요한 것만 체크하고 가겠는데 3번 보면 1종 근린생활설에서 해당 것은 가번 가다가 보면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써 마지막에 그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기가 1천 정도 미만인 것 이것은 1종 근생 그 다음에 4번 휴게음식점 그거 하나만 딱 보시고 마지막에 바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기가 300존부터 미만인 것 1종 근생 이상이면 그것 다 써봐요. 미만인 것은 1종인데요. 미만 또 넘치고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설이 돼요. 이상이면 근린생활설 중 2종이 된다. 2종 근린생활시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이용원 미용원 그 정도만 딱 봐두셔야 돼요. 이용원과 미용원은 목욕장 우리들이 거의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자주 이용하죠. 그러니까 1종 근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이 입원시설이 없는 그런 우리가 이용하는 시설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의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의원이에요. 의원 위원에는 뭐 치과원 한용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저렴하게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제1종 근린생활서로 분류를 하고 있다. 그래 치과원 한의원 그 다음에 또 조산원 안마원 접고론을 뼈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뼈 부러질 때 접고론 조산원 애기 날 도와주는 산의원이죠. 조산원 안마원 사는 조례원은 바로 1종 근생이다. 특히 안마원도 1종 근생이다. 안마실수소는 또 2종으로 나옵니다. 2종 근생.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어떤 걸 보느냐 그 마번에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거 주문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계가 500종도 미만인 거. 그 다음에 4번에 쭉 가서 그 공공도서관에다 줄 거 봐요. 공공도서관으로서 밑에 바닥면적계 1차원 정도 미만은 1종 근생. 4번에 시골의 그 마을에 간 그리고 그 정도 하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아 번은 통과해도 되겠고 4번에 여기다 하나 줄 거 봐요. 부동산 중개사무소 그따 줄 거시고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쭉 내려가서 밑으로 가서 해당 용도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계가 30종부터 미만인 거. 부동산 중개사무소인데 바닥면적 합계가 30종부터 미만이다. 그러면 1종 근린생활설 그 미만에다 떠납치고 이상 써봐요. 30종부터 이상에서 500종부터 미만이다. 그러면 그것은 2종 근린생활설 돼요. 자 30종부터 미만인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1종 근린생활설이고 30종부터 이상 500종부터 미만인 제 2종 근린생활설이 됩니다. 2종으로 또 가서 처음에 나올 걸 체크해 보겠는데 제 2종 근린생활설은 넘어가서 넘어가서 428페이지 바로 마하 번 하나 체크해요. 청포 판매사 하나 사진관 둘 아 번에 휴게 음식점으로써 마지막에 300종부터 이상 아까 했죠. 자 번 잘 나오니까 일반 음식점은 면접과 강심이 무조건 2종 근린생활설이다. 그 다음에 4번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2종이다. 그 다음에 4번 독서실 기원 2종 근린생활설이다. 4번에 테니스장 가다가 골프 연습장 2개 테니스장하고 골프 연습장이 있는데 마지막 줄 바닥면제학기가 500종부터 미만이면 2종이다. 하번에 부동산 중개사무소만 하나 딱 줄 것이고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있는데 마지막 줄 바닥면제학기가 500종부터 미만이면서 1종 근린생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제외된 것은 2종이다. 그러면 1종 근린생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30종부터 미만이었으니까 30종부터 이상 500종부터 미만인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2종 근린생활설이다. 이거죠. 그 번에 다중생활설 과거는 고시용으로 했는데 용어를 바꿨어요. 다중생활시설로 가로 건네때 봐요. 다중생활시설로서 바로 마지막에 바닥면제학기가 500종부터 미만이다. 미만했다. 또 넘치고 바닥면적 500종부터 미만이면 2종 근린생활설인데 이상이면 그따서 봐요. 이상이면 숙박시설이다. 그 정도 보시고 오른쪽도 모셔서 더번에 429페이지 더번에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계가 150종부터 미만이면 이것도 2종 근린생활설이다. 미만했다. 넘치고 옆에다 씁니다. 이상이면 150종부터 이상이면 그 말이에요. 이상이면 위락설이다. 이상이면 위락설이다. 단란주점은 두 가로 분류돼요. 그걸로 사용되는 바닥면적계가 150종부터 미만이 적은 것은 제2종 근린생활설 이상이면 위락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위락설하고 2종 군생은 이용할 때 어느 것이 더 이용량이 비싸냐. 당연히 위락설에 해당하면 비싸죠. 그냥 2종 근린생활설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자주 아니면 가끔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위락설에 해당하는 것보다 이용량이 훨씬 쌉니다. 위락설에 해당하면 아무나 단란주점을 설치할 수 없고요. 위락설에 해당하면 무조건 그 용도직이 상업적일 때만 허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2종 근린생활설인 단란주점하고 위락설에 해당하는 단란주점은 들어가는 장소가 달라져요. 이용료도 엄청 차이가 크고요. 여러 번 보겠습니다. 안마실소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안마실소서하고 노래연습장은 위락설이 아니고 이건 제2종 근린생활설이다. 중요하니까 잘 받으시고요. 안마원은 제1종 근린생활설이다. 안마실소서는 안마플러스 시설까지 들어가니까 이용량이 비싸요. 2종 근린생활설이다. 안마실소서하고 노래연습장은 위락설이 아니고 제2종 근린생활설이다. 이걸 꼭 새겨두셔야 돼요. 이제 5번부터는 몇 개 안되요. 제가 체크해드리면 그것만 딱 봐두세요. 무나미 집회설다. 줄 것이고 마범만 봐두세요. 동물원 식물원 동물원과 식물원은 무나미 집회설이다. 동물 식물 가능성이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바로 6번에 종교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시설은 나범만 봐봐요 종교 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봉한당 종교 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봉한당 이것은 종교시설이다. 7번 판매실 있죠. 판매실 에는 도매시장 소매시장이 있다. 그 정도만 줄 거예요. 도매시장 소매시장 운수시설은 네 가지를 다 알아줘야 되겠는데 운수시설은 여객 자동차 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 세다. 9번 인간이 이용하는 의료실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용하는 의료실은 다 병원 이란 말 붙으니까 기억이 좋아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밤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전염병원 그 정도만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용하지 않고 동물을 이용하는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동물병원은 제2종 걸린 생활 했죠 헷갈리면 안 돼요 치과원 한의원은 제1종 걸린 생활 했으니까 이거하고도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10번 10번 보죠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설에는 라번 라보면 자동차 학원 무더 학원은 끝에 제한당 거기다 제한당 그 말은 교육연구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동차 학원과 무더 학원은 절대 교육연구설이 아니다 그것 다 써버려 자동차 학원 무더 학원 밑줄 끝이고 교육연구시설이 아니다 이렇게만 딱 써놔요 그리고 교육연구시설에는 도서관이 있구나 이 정도 하나 받으시고 그 다음에 12번으로 갑니다 수련실 있죠 수련실에서 딱 알아둘 게 뭐냐면 라번이에요 라번 라번이에요 다번 청소년 활동 재능법에 따른 그 다음에 밑줄 거예요 유수호텔만 딱 잘라버려 유수호텔은 뭐냐 수련실이다 유수호텔에 딱 내모쳐놓고 중요표 유수호텔은 바로 수련실이다 유수호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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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운동설을 통과하고요 14번에 업무술이 있죠 업무술은 공공업무술 일반업무술 두 가지로 굽는 데 그 중에 나번만 봅니다 나번에 일반업무술에다 줄 것이고요 2번 오피스텔에다 딱 내모쳐서 이 꼬로 이 오피스텔은 일반업무술이다 이것이죠 아까 유수호텔은 바로 수련실이다 유수호텔은 수련실 그런데 오피스텔은 일반업무술이다 이걸 짝지기 잘해 두시고 그 다음에 15번 숙박설이 있죠 숙박설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할 것은 바로 나번바바요 관광 숙박설 줄 것이고 쭉 가다보면 호스텔이 하나 나올 것 호스텔에다 딱 체크 휴양콘돔이 바로 밑에 있어요 휴양콘돔이념 이따 줄 거예요 휴양콘돔이념 하고 호스텔은 숙박설이다 답은 다중생활에서 줄 거예요 다중생활에서 제2종 걸린생활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 제2종 걸린생활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 그것도 줄 것이고 같은 말을 써요 500종부터 이상인 것 이렇게 써나요 500종부터 이상인 것 500종부터 이상인 것을 써나요 그래서 아까 했어요 다중생활설인데 그걸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면 자격회가 500종부터 이상이면 숙박설 미만이면 제2종 걸린생활세라고 16번 위락설 위락설은 오직 상업적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오직 상업적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위락설 이 위락설은 뭐가 있느냐 달란지점 중 2종 걸린생활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까 했죠 2종 걸린생활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말은 바닥면 자격회가 150종부터 이상인 것을 써버려요 150종부터 이상인 것 달란지점으로서 바닥면 자격회가 150종부터 이상이면 숙박스 미안해 위락설이다 달란지점으로서 바닥면 자격회가 150종부터 이상이면 위락설 미만이면 제2종 걸린생활서다 그랬죠 나번 유흥주점에 줄거에요 마번에 무도장 무다원에 줄거에요 마번에 그 다음 바번에 카제는 없어 그래서 이 정도는 꼭 암겨야 돼 위락설 그 다음에 18번 창고시설로 갑니다 창고시설로에서 하나만 봅시다 바로 다번 물류터미널에 줄거시고 라번 집배송시설로 줄거에요 그래서 물류터미널하고 집배송시설은 창고시설이다 아까 자동차 여객터미널은 운수시설이었던 것이죠 19번 위험물 저장비 처리세 나오는데 넘어서 하나만 보고 갑니다 가번 주유소 주유소는 바로 위험물 저장비 처리세 하나만 더 볼까 4번 도료류 판매소 두가지 주유소하고 도료류 도료류가 뭐냐면 페인트 페인트 도료류 판매소도 위험물 저장비 처리세 주유소도 위험물 저장비 처리세 이렇게 봐주시고 20번 자동차 관련 시설을 보면 자동차 관련 시설에서 좀 알아둘 것은 뭐냐면 폐차장 하나 줄 것이고 4번에 자동차 운전하곤 자동차 정변하곤 이것도 자동차 관련 시설이다 21번 동물 식물 관세다 미칠 것이고 바로 도계장 도축장 두가지만 봐주세요 도축장하고 도계장 도축장은 소태지 잡는 시설이고 도우장은 탁 잡는 것이죠 이것이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입니다 그런데 아 번 봐봐요 아 보면 끝에 동물원 할 때 동 식물 할 때 식물은 동식물은 죄 된다 그것 다 줄 것이고 동식물은 뭐였어 아까 문화 및 집회설이다 문화 및 집회설이니까 동물 및 식물 가설이 아니다 그 말이죠 22번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서 나범만 하나 딱 받으셔요 고물상 고물상 고물상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25번 발전 시설이 나와있죠 발전 시설은 발전소가 있다 26번 묘지 묘지 관련 시설이 있는데 화장 시설 종교 시설에 해당한 건 종교 시설이죠 종교 시설에 해당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봉한다 그 다음에 바로 라번에 동물 화장 시설 동물 건조장 시설 동물 건조장 시설은 건자가 말리다 거니거든요 말리다 거니니까 동물이 죽었다 그러면 그걸 어때요 수분을 다 빼서 말려가지고 다시 하죠 이걸 뭐라고 복제한다고 하죠 이 동물 복제하는 시설 바로 그런 시설을 동물 건조장 시설을 합니다 그리고 동물 전용 낙부 시설 이것은 묘지 관련 시설이다 27번 관광 휴게 시설에서 두 가지만 딱 봐두세요 야의 음악장하고 야의 극장 야의 야의 두 가지가 나오죠 야의 음악장 야의 극장은 관광 관광 휴게 시설 그 다음에 28번 장례 시설은 인간이 이용하는 장례 시설과 동물 죽을 때 이용하는 동물 전용 장례 시설 두 가지가 있다 넘어가셔서 야의 영장 시설은 바로 야의 영장 시설로써 바닥면 장례가 300종부터 미만이면 야의 영장 시설 미만했다 떠납치고 밑에 따서 이상이면 수련 시설이다 여기까지 해서 바로 건축으로 용도 분류 29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잠시 우리가 쉬고 나서 건축으로 용도 변경을 공부를 하죠 그 내용이 바로 밑에 건축으로 용도 변경을 관련된 9개의 시설 분류해서 오른쪽 보면 이 표가 있는데요 435페이지 이 표는 건축으로 용도 변경할 때 적용하게 한 표예요 잠시 쉬었다가 건축으로 용도 변경을 체크하겠습니다 쉬었다 Go to 교살수